안녕하세요. 자바웨계발 워크북의 저자 엄진영입니다. 제3장 서블립 프로그래밍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서블립 프로그래밍 3장 펼치시고요. 책의 3장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의 책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인 CJ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절이나 3.4, 3.5, 3.6절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 실습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과 CJ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CJ 즉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약자인데요. 이런 약자는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네이버나 구글, 이렇게 구글형이나 네이버 누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다 나옵니다. 이 CJ라는 단어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여러분이 종사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끔 마다 들을 용어입니다. 옛날에는 계속 자주 썼던 용어인데 근래에는 CJ라는 용어보다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보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 통해서 뭔가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그 웹브라우저는 그렇죠. 웹서버에게 HTTP 프로토콜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웹서버는 그동안 뭐하죠? 당연히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실행하게 되고요. 그 애플리케이션은 웹서브로부터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수행 결과가 있다면 또 그 결과를 웹서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웹서버는 애플리케이션이 리턴해 준 그 결과를 가지고 HTTP 프로토콜에 맞춰서 가공한 다음에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게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웹서버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구조인데 웹서버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애플리케이션은 C로도 만들 수도 있고 C++ 언어로도 만들 수도 있죠. 여러가지 언어로 만들 수도 있고 웹서버도 뭐 아파치 웹서버도 있고 또는 MSI의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즉 IIS 웹서버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썬사였어 지금 오라클리죠? 뭐 썬원서버 뭐 이런 웹서버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웹서버들이 있는데 아니 이 웹서버도 서로 다르고 프로그램 언어도 서로 다른데 뭔가 서로 상호하는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겠죠. 예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웹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칙으로서 CGI라는 규칙을 정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웹서버는 그 CGI 규칙에 따라서 뭐 혹시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웹브라우저 전달해준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할 것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자기가 작업한 결과를 이 CGI 규칙에 따라서 포맷 시켜 포맷 형식화 시켜가지고 웹서버에게 리턴할 것입니다. 이때 그럼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은 이 CGI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옛날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 CGI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네, CGI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뭐라고요? CGI란 웹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칙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CGI 프로그램은 이 실행 유형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컴파일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프리트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컴파일 방식 알아볼게요. 컴파일 방식은 C나 C++로 컴팔된 그 기계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당연히 요청이 들어온 웹서버가 요청을 받으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어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윈도우 운영체제라면 기계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뒤에 확장자가 0000.exe 이거 아닙니까? 바로 실행하는 거죠. 자, 근데 인터프리트 방식은 약간 달라요. 인터프리트 방식은 기계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스 그 자체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PHP PULL MS사의 액티브 서버 페이지를 해가지고 ASP 그리고 파이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어떤 프로그램 소스 그 자체로 존재한단 말이죠. 당연히 얘네들은 직접 실행할 수 없죠. 웹서버에서 어떻게 이 스크립트를 직접 실행해요? 그럼 중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스크립트 엔진, 이 스크립트를 실행해주는 엔진이 필요한 구조. 이 스크립트 엔진이 바로 인터프리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웹서버가 바로 이 스크립트 엔진을 실행하고 이 스크립트 엔진이 바로 해당 스크립트를 파싱해서 해석해서 그리고 시문의 그 실행을 완료하고 그 실행 결과를 웹서버에게 던져주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 인터프리터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프로그램을 변경할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즉시 스크립트의 소스 코드를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좋아요. 자, 이런 점에서 그러면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은 컴파일 방식이냐 아니면 인터프리터 방식이냐 어느 거냐 이거죠. 한번 봅시다. 웹서버가 있고 자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물론 이 자바 프로그램은 뭐뭐뭐 점 클래스 확장자로 갖는 바이트 코드죠. 그럼 웹서버가 이 바이트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당연히 안되죠. 실행 불가죠. 이건 기계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걸 실행하려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부터 요청을 받으면 웹서버는 자바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해당되는 점 클래스 즉 자바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실행 불가능해요. 왜? 바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CJ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웹서버에 의해서 실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아니 웹서버랑 데이터를 추구 받으려면 CJ 규칙에 따라야 한다면서요. 따라서 자바 버추얼 머신은 웹서버가 바로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웹서버와 실행할 수 있도록 웹서버와 데이터를 추구 받을 수 있도록 그 CJ 규칙에 따라서 자바 프로그램 관리 서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바 프로그램 관리 서버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고 웹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자바 관리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관리 서버에게 보내고 자바 프로그램 관리 서버는 바로 해당 클래스 자바 클래스 파일을 호출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바 프로그램 관리 서버가 CJ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자 이때 바로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이 서버를 뭐라고 부르느냐 서블릭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응? 왜 서블릭입니까?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웹서버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블릭이라 부르거든요. 이 서블릭을 생성해서 실행 소멸까지를 관리하는 그런 서버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보통 생성해서 실행 소멸 자 우리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생활하고 죽는 그 장소가 집 아닙니까? 뭐 옛날에는 집이었고 지금 병원이지만 어쨌든 집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집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담고 있는 뭐죠? 컨테이너 그래서 뭔가 객체를 생성하고 어떤 걸 생성하고 실행하고 소멸하는 이런 걸 이 하나의 주기를 우리는 라이프사이클을 부르죠.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엔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컨테이너라는 용어를 쓴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hp나 파이썬이나 펄이나 펄이나 asp를 이걸 컨테이너 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뭘 씁니까? asp 엔진 펄 엔진 파이썬 엔진 뭐 이런 엔진이라는 용어를 줄을 쓰고 있죠. 그러나 이 자바 프로그램 관리 서버인 경우는 이 자바를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 즉 서블릿을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고 실행하고 소멸하는 걸 일체 그 서블릿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라는 용어를 써서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됐죠? 자 이 서블릿 컨테이너는 우리가 만들 필요 없어요. 다 제공해 줍니다. 톰캣 제티 레이싱 같은 거는 무료고 이 레이싱 같은 경우는 또 상용 또 상용으로도 팔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국내 기업인 티맥 소프트웨어 제우스 그 다음에 레드헷의 제이버스 제이버스는 커뮤니티 버전 무료 버전과 또 자기네가 서포트를 해주는 상용 버전이 있죠. 그 다음에 오라클 옛날에는 비아 회사 비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인수됐죠. 오라클로 오라클의 웹로직 국내에서는 웹로직도 많이 씁니다. 국내 전체는 제우스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웹로직과 또 아이비엠의 웹스피어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제이버스 제이버스가 또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서블릭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깐 게 뭡니까? 바로 통케 서블릭 컨테이너 하여튼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또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WAAS라고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 줄여서 WAAS라고 합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AS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어찌 됐든 웹서버 기반으로 웹서버 연동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WAAS라고 표현하는 게 주로 많아요. 좋아요. 이게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다. 자 이 내용이 제가 여러분 3.1절 3.1절에서 내용과 그 다음에 3.2절은 이런 서블릭 JSP 이런 기술 스펙과 그 다음에 WAAS의 관계를 설명했거든요. 이건 여러분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드디어 3.3절 웹 프로젝트 준비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